아우 네 이거 다같이 저기 아직도 화나셨어요? 가상인데도 왜 이렇게 화가 나? 비행기 이런 것도 따로 타고 온다니까 안 되겠다 읽으면서 시켜야 돼 저도 사실 쉬던 여행 때 가는 비행기에서 싸웠어요 아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근데 또 좋아지니까 근데 오는 비행기에서도 싸웠어요 왜 그럴까 자 이걸 화를 풀기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지에서도 싸웠어요 don't do that 자 한번 읽어볼게요 Is this your first time to Bali? Is this your first time to Bali? 벨리로 처음 오셨나요? 자 그 다음에 Yes we are on our honeymoon Yes we are on our honeymoon 아 우리 지금 허니문 신혼여행 중이에요 오 congratulations 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thank you we are enjoying every moment 고마워요 우리 모든 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지금 저희 또 피터 가이드님이 부르시는 것 같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어로 인 잉글리시로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말고 파이팅 아 알겠습니다 미션 혜연 혜연 여보 사랑해 이 모자 너무 작아 하이 하이 어머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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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is this your first time to Bali? Bali yes we are on our honeymoon oh congratulations we are enjoying every moment oh that's great Bali is fantastic isn't it? 모든 순간을 즐겨야죠 여보 뭐야 내가 발리어저랑 눈 봐주지 말라 그랬지 every moment every moment enjoy 오빠 smile 거기 딱 기다려 every moment happy happy 오빠 오빠 누렸습니다 누렸습니다 예 예 우리 금요일 한 주를 멋지게 랩업 마무리했습니다 아 선생님 네네네 제가 아까 들었거든요 선생님 what did you hear? what do you mean?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on what?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선생님 뭐죠? 선생님께서 오늘 저희 방송 마치고 네네네 회식을 쏘는데 당첨되셨다면서요 congratulations 그냥 얘기한 거 아니었어요? is it for real? real real? real 벌써 선생님 이름으로 예약까지 다 마쳐뒀습니다 삼겹살집 자 몇 명이에요? how many do we have? 원래는 6명인데 더 가도 되냐고 하길래 제가 다 오라 그랬어요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아 지금 congratulations 들었기 때문에 쌓여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역사를 잡으려고 그러셨죠? 아니요 아니요 마사지를 해주려고 그럼요 땡큐 쏘머치 이따가서 땡큐 쏘머치 펌 바이줄레이션 축하드려요 당첨됐어요 로또보다 어렵다는데 오늘은 기쁜 마음으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금요일이니까 주말은 푹 쉬시고 푹 쉬시고 월요일날 또 만나야죠 가정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만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